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 입니다 오늘은 또 다육이 사랑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쁜 아가들이 색깔을 이쁘게 올려주고 있구요 엄청 또 신상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요 어 테이브를 가득 메꾸고 있죠 한번 또 어떤 아가들이 있는지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엄청 또 이쁜 러블리 로즈가 또 신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쁜 아이가 따글 따글 하고요 사이즈도 엄청 큼직한 사이즈 한엽 러블리 로즈 같이 보이죠 한엽 인거 같죠 한엽입니다 사이즈를 재보겠습니다 아 한 4cm 4.5c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4.5c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엄청 따글 따글 하구요 아주 단단합니다 돌덩이 같아요 돌덩이 완전 돌덩이 같습니다 요런 아이 데려다 합식해 놓으시면 아주 금방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엄청 이쁘죠 두개에 5,000원에 드립니다 4개에는 많은 애들입니다 네 한개에는 3,000원입니다 네 여기는 너무너무 이쁜 오팔리나 입니다 오팔리나 오팔리나는 진짜 얼굴이 이렇게 잘생긴 아니죠 무거워서 아주 입장도 다져져 있구요 짧아졌습니다 무거워야만 입장이 이렇게 짧아지더라구요 색깔도 이쁘게 올라가구요 이렇게 이렇게 얼굴은 이렇게 거의 한 두두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사이즈가 좋은 아이 오늘 3,000원씩 입니다 오팔리나 3,000원씩 이구요 여기도 연봉이 이렇게 있구요 색깔 너무 이쁘죠 연봉입니다 연봉 3,000원 짜리구요 석연아 3,000원 짜리입니다 석연아도 엄청 이쁘죠 색깔 이렇게 살구빛이 울고 있습니다 석연아 3,000원 짜리구요 이렇게 목대가 있고 무거워서 아주 잘 다져져 있습니다 따글따글 합니다 네 석연아 3,000원 짜리구요 여기는 또 피어리스가 있습니다 피어리스 색깔 진짜 환상이죠 피어리스의 색깔은 진짜 환상인 것 같습니다 너무 이쁘구요 얼굴이 다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군생 있는 아이도 있고 외도 있는 아이도 있고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여기는 또 올리비아구요 올리비아가 금이 잘 나오는 아이입니다 혹시 여기 금 있나 잘 보시고 금이 잘 나오는 올리비아구요 이렇게 머릿수는 많구요 따글따글 합니다 얼굴 수가 이렇게 많은 군생이 오늘 가격 3,000원 입니다 여기 올리비아가 이렇게 있구요 네 루비틴트는 이렇게 코끝이 너무 이쁘죠 코끝이 빨갛게 물이 들어갔고 너무 이쁘구요 사이즈도 엄청 좋습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좋구요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 아이 3,000원씩 입니다 네 여기 또 에그리원이 몇개 있습니다 에그리원 에그리원이 이렇게 머릿수가 많은 에그리원 입니다 군생 입니다 예 자연 군생 처럼 보이죠 요런 아이가 몇개 있습니다 1개 2개 3개 4개 5개 네 그정도 있습니다 네 여기도 당인이 있습니다 당인 당인 너무 이쁘죠 빨갛게 물드는 당인 입니다 아주 입장도 짱짱 하구요 엄청 단단합니다 딱딱하고 3,000원씩 이구요 여기는 연봉이 아 백봉이 있습니다 백봉 입니다 예 아주 무거워서 입장도 짧아졌구요 따글따글 합니다 예 이렇게 잘 다져져 있습니다 백봉 요렇게 있습니다 요 아이도 3,000원 이구요 요기는 또 흑법사 입니다 흑법사 요렇게 색깔 이쁘죠 이렇게 물이 들어가 있는 흑법사 입니다 요렇게 생긴 아이 요렇게 많이 있습니다 목대도 이렇게 두껍게 올라오고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요 아이도 가격은 3,000원 입니다 네 여기는 또 바위솔이 들어와 있네요 바위솔 입니다 네 바위솔이 이름표는 없는데요 엄청 아주 돌덩이처럼 따끌따글 합니다 네 요 아이도 가격은 3,000원이구요 어 자구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 가지고요 바글바글 하네요 아주 네 화분에 가득이 차 있습니다 요기 요 아이도 3,000원이구요 이름은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안 적혀 있습니다 네 여기는 메비나 입니다 메비나 메비나 엄청 또 밥을 밥이 아주 가득이 차 있는 화분에 가득이 차 있구요 요 아이가 물이 들면 아주 빨갛게 물이 듭니다 요런 식으로 요 아이는 이제 어 물이 엄청 잘 들어 있네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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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비나가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가위 많고 따글따글 하죠 메비나도 3,000원씩 입니다 네 여기는 또 뭘까요 엄청 이쁜 아이가 있는데요 핑크딥스 같이 보입니다 엄청 이쁘죠 핑크딥스 네 이렇게 있습니다 티피인가요 핑크딥스인가요 요 아이 이름을 밑에다 적어 놓겠습니다 너무 이쁘죠 네 요 아이는 노네반스 인데요 노네반스가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 창 아이를 가격도 엄청 착한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요 아이 가격은 3,000원이구요 요 아이가 물이 들면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네 창아인데 가격대비 너무 괜찮구요 네 가성비 좋은 아이입니다 노브라도 가성비가 좋고 색깔도 이쁘게 물이 드는 아이구요 요 아이도 그렇구요 네 가격대비 너무 괜찮습니다 3,000원입니다 네 여기는 또 나나후쿠미니가 있습니다 나나후쿠미니입니다 다산의 여왕입니다 나나후쿠미니는 다산의 여왕이구요 밥이 이렇게 많습니다 네 이렇게 밥이 많은 나나후쿠미니 3,000원이구요 여기도 엄청 다글다글 색깔 이쁘게 올라오고 있는 네티지아입니다 네티지아 3,000원짜리구요 어 얘는 황홀한 연꽃인가요 요렇게 이쁜 아이가 있네요 황홀한 연꽃 여기는 온슬로우가 있구요 온슬로우입니다 아주 무거가지고 이렇게 이쁜 색깔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온슬로우도 그 밑에 저희 밑에 탑도 엄청 촘촘하죠 층도 엄청 촘촘하게 올라오구요 묵어서 아주 따길따글합니다 온슬로우는 묵으면 묵을수록 이렇게 노란빛이 나구요 더 묵으면 또 핑크빛이 도는 아입니다 엄청 이쁘죠 햇빛을 좋아하는 아이구요 다육이들은 다 햇빛을 좋아하지만 여기는 또 라인맨칠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금이 있습니다 라인맨칠리금입니다 이렇게 금기가 잘 들어가 있는 라인맨칠리금이구요 요아이도 가격은 3,000원입니다 사이즈가 좋구요 엄청 금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또 입전이 있구요 입전입니다 입전은 또 이렇게 핑크톤으로 물이 이쁘게 들더라구요 지금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입전입니다 밥도 이렇게 사이즈도 좋구요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 입전입니다 목대도 있습니다 목대도 이쁘게 있는 입전 가격 3,000원입니다 여기는 또 모닝둑입니다 모닝둑 모닝둑도 이렇게 라인이 빨간 라인을 그리구요 엄청 무거웠는지 아주 짱짱하구요 입장도 통통하고 엄청 이쁜것 같습니다 모닝둑이고요 묵은둥이 모닝둑입니다 3,000원입니다 가격대비 너무 좋습니다 스노우 바니가 있구요 스노우 바니입니다 이렇게 얼굴 수가 많은 스노우 바니 라이도 3,000원입니다 돌덩이처럼 아주 다글다글합니다 엄청 다글다글 하네요 여기는 또 퍼플딜라이트가 있습니다 엄청 이쁘죠 퍼플딜라이트는 또 이렇게 핑크톤이 매력있구요 이렇게 색깔을 여름에도 잘 빼질 않고 이렇게 이쁜 색깔을 잘 올려주는 목대도 이쁘게 있구요 퍼플딜라이트입니다 3,000원이구요 네 황홀한 연꽃이 여기 많이 있네요 황홀한 연꽃 황홀한 연꽃이 이렇게 이쁘답니다 이렇게 많이 있구요 어 너무 이쁜 또 크림티도 이렇게 있습니다 크림티입니다 이렇게 백분을 뽀살앗이 바르고 있는 크림티입니다 엄청 이쁘죠 크림티 몸값이 조금 하는 아이인데 어 여기 가격은 5,000원씩입니다 크림티는 5,000원이구요 여기는 또 엄청 멋진 아이 미인종류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있는데요 어 이렇게 어 얼굴수도 많구요 이렇게 많습니다 얼굴수가 요런 아이가 3,000원이라고 합니다 예 미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 3,000원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 요런 아이도 3,000원이구요 목대가 이렇게 좋구요 이렇게 얼굴이 통통한 얼굴을 하고 있는 요런 아이도 3,000원이구요 네 요런 아이도 3,000원입니다 예 미인종류들입니다 묵으면 묵을수록 입장이 짧아지는 아이죠 네 네 여기 홍포도가 있구요 홍포도입니다 예 이렇게 홍포도가 따글따글합니다 예 따글따글한 홍포도 4,000원이네요 홍포도는 4,000원이구요 와 여기는 파랑새인 것 같습니다 파랑새 와 파랑새가 요렇게 생긴 아이가 있습니다 얼굴 2개짜리 오 요 아이도 군생입니다 파랑새 군생 예 파랑새 군생 예 5,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파랑새 군생이 3개 있습니다 군생이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파랑새는 요기는 너무 이쁜 장미 허브죠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향기가 너무 좋은 장미 허브입니다 3,000원짜리구요 여기는 또 홍 뭘까요 호주 문가드니스입니다 너무 이쁘죠 호주 문가드니스 이렇게 아주 맑은 톤이구요 라인은 또 빨간 라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주 깔끔한 그런 스타일의 아이구요 가격은 3,000원입니다 엄청 이쁘죠 이렇게 이쁘게 생긴 아이구요 아주 입장도 로제트도 큼직하고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여기 또 엄청 이쁘게 생긴 미인이 또 들어왔습니다 미인입니다 요 아이도 홍미인인 것 같습니다 엄청 이쁘죠 아주 코끝이 팔그스레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요렇게 이쁜 아이 가격은 요 아이도 3,000원입니다 요렇게 머릿수가 이렇게 쌍두로 되어있구요 오 너무 이쁜것 같습니다 요렇게 동글동글하고요 완전 알사탕처럼 생겼습니다 너무 이쁘구요 묵어야지만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동글동글해집니다 묵은 둥이가 되면 이렇게 동글동글해집니다 이렇게 오 색깔 너무 이쁘게 올라왔네요 요렇게 생긴 아이들이 3,000원이구요 요기도 방울봉랑이가 또 들어왔습니다 방울봉랑이 동글동글 방울봉랑이 포도송이처럼 변하는 묵으면 묵을수록 알갱이가 점점 동글동글해집니다 3,000원이구요 여기는 또 신도가 새로 신입으로 들어왔네요 신도입니다 신도꽃이 너무 이쁘다고 하더라구요 신도가 꽃이 피면 너무 이쁜 아인데요 이렇게 생긴 아이가 또 신도가 들어왔습니다 요렇게 특이하죠 입장 요제트는 참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예 요아이도 3,000원짜리입니다 네 여기는 또 나울이가 있습니다 나울 나울은 요렇게 밥이 많구요 요런 아이들 몇포트 합식해 놓으면 풍성할 것 같습니다 예 나울도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가 3,000원입니다 요기 나울이 또 있네요 요기 나울이 이렇게 많구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런 아이 3,000원씩입니다 요렇게 밥이 많은 요런 아이 3,000원이구요 네 여기는 또 엘레강스가 신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엘레강스입니다 이 엘레강스 로제트는 이렇게 각이 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쁘죠 예 밥이 엄청 많구요 군생입니다 요렇게 엘레강스 군생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이렇게 밥이 많습니다 예 요런 아이도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쁜 아이구요 백분을 포사시 올리는 아이구요 예 요렇게 군생입니다 다 군생으로 머릿수 많은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레강스 3,000원입니다 와 요아이는 너무 이쁜 아이가 또 들어왔네요 네드이글 이라는 아이입니다 네드이글 요아이는 꼭 제클린하고 너무 닮았네요 제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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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값고 안 제클린하고 너무 닮았습니다 예 너무 닮은 네드이글입니다 요렇게 생긴 아이가요 가격은 또 3,000원이구요 아주 짱짱하고 엄청 단단합니다 예 아주 무거워 가지고 따글 따글합니다 네드이글 3,000원입니다 여기는 립톱스들이 새로 신입으로 들어왔구요 얼굴이 다 너무 이쁘네요 알갱이가 엄청 큼직하고 통통합니다 예 금방 꽃이 꽃도 피어주면 진짜 이쁠것 같죠 요아이 지금 꽃대가 삐죽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꽃도 금방 필거 같습니다 꽃이 금방 피면 너무 이쁠것 같습니다 무늬도 다 이쁠 무늬라고 있습니다 무늬보고 문과보고 정한다고 하더라구요 무늬들이 다 이쁘게 생긴 얼굴들입니다 예 꽃이 금방 필것 같구요 요아이 가격은 3,000원씩입니다 요런 아이도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립톱스입니다 요렇게 있구요 요아이도 금방 꽃이 피려고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죠 네 립톱스 3,000원입니다 여기도 꽃대 올라오고 있구요 예 이쁘죠 네 여기 있는 아이들 밖에 나와있는 아이들을 한번 또 찍어보겠습니다 밖에 있는 아이들이 더 빨갛게 물이 이쁘게 들어있는것 같습니다 한번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여기 샴페인이 있구요 네 엄청 이쁘죠 샴페인 샴페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무거가지고요 손이 선명하게 나오고 있죠 네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샴페인이 가격은 3,000원입니다 엄청 착하구요 네 여기 또 네티지야도 엄청 또 따글따글 하구요 밖에 나와있어서 그런지 아주 달달 묵어있습니다 색깔도 이쁘게 올라오고 있구요 네 이렇게 이쁘게 올라오고 있는 네 네티지야 3,000원 이구요 네 엄마 매직잼골드 언니 이거 매직잼골드라고? 어 그래 여기 매직잼골드라고 합니다 매직잼골드 네 엄청 이쁘죠 매직잼골드는 속에서부터 노랗게 변하는 아이입니다 네 매직잼골드입니다 네 요렇게 노랗게 변하는 매직잼골드 요렇게 수량은 많이 있구요 가격은 3,000원씩 합니다 요렇게 노랗게 변하는 아이입니다 매직잼골드 네 요기 또 발디가 있구요 발디 네 발디가 요렇게 이쁜 수영도 멋지구요 색깔도 이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목대도 이렇게 좋구요 네 발디 수영 멋진 발디가 이렇게 있습니다 3,000원씩 입니다 네 요기는 또 엄청 이쁘 네 오팔리나입니다 오팔리나 군생이 이렇게 있습니다 군생입니다 와 머리수가 다 3도 이상 되는 군생들이 이렇게 있네요 또 색깔도 이쁘게 올리고 있습니다 색깔도 이렇게 이쁘게 올리고 있는 오팔리나 군생이 가격이 넘착하네요 3,000원입니다 네 여기는 홍영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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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얼이 몇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개정도 남아있는것 같습니다 홍영얼 아 저쪽에도 있네요 저쪽에도 홍영얼이 있습니다 네 홍영얼 3,000원씩 입니다 여기 또 여기 또 너무너무 이쁜 골드코인이 있습니다 골드코인입니다 엄청 이쁘죠 노랗게 물이 들어가 있는 골드코인이 이렇게 생긴 아이가 3,000원입니다 엄청 사이즈가 좋구요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목대가 이렇게 두껍게 있는 골드코인입니다 네 3,000원입니다 피어리스가 외두로 되어있는 피어리스가 이렇게 있구요 오 피어리스입니다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피어리스입니다 네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지금 제대로 비치고 있는지 잘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피어리스구요 외두로 되어있는 이렇게 얼굴 큼직한 사이즈 피어리스가 3,000원씩입니다 외두도 있구요 군생도 있습니다 외두 원하시는 분은 이 아이가 갑니다 네 여기는 또 몰락코입니다 몰락코 네 로제트가 동글동글한게 매력적인 몰락코입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 아주 진한 아주 자조빛이 물들어 있는 요런 아이 몰락코 3,000원짜리구요 주안다니엘도 있습니다 주안다니엘 네 주안다니엘 합식하기 너무 좋은 아이인데요 입장 뒷면이 이렇게 선을 빨갛게 물들이고 선을 그리고 있는 주안다니엘이구요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네 큼직한 사이즈구요 주안다니엘도 3,000원입니다 여기는 요 아이는 뭘까요 매직젠골드 같습니다 매직젠골드 아까 소개했죠 예 여기는 또 어 프리티입니다 엄청 빨갛게 물들어 있는 프리티입니다 예 이렇게 큼직하구요 요 아이는 엄청 입꽂이도 잘되구요 예 키우기도 아주 무난한 무난한 아이구요 예 요렇게 빨갛게 물들어 있는 프리티 너무 있고요 3,000원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